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관계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사의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복귀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한일관계가 아니고 한미관계입니다. 미국은 11월 20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일의 임박에서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파괴 문제는 자주 팔아 불리는 청와대에 강경한 외교 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처리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나은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한국 측이 지소미아 파괴 관련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파괴 결정을 하더라도 이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소미아 유지 때보다도 대북 정부 수집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했지만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일본 측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불편함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측에 어떤 종류의 양보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파괴를 기정사실할 때 자신들이 수확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크게 손해질 겁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과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에 비해서 상대적 위상이 지금보다 크게 추락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군으로 이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괴의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일본 측이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의 거듭된 권유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진 한국은 일본이 조금이라도 여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일본 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상대할 때 도와주지 말라, 다레쳐주지도 말라, 관계를 맺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비공개 원칙 하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일본의 국익을 극대하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극대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의 국익을 극대하는 선에서 지소미아 파괴와 복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본의 입장과 달리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지소미아 복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선은 주한미군의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한일 간의 지소미아 유지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미군의 안정상의 문제를 한국적이 담보하지 못하면 미군의 감축이란 철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를 삼각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으로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1월 5일에 방한한 데이비드 스테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의 방한 목적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실세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나서 지소미아 복귀를 설득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6일 날 김현종 차장은 오전에 70여 분 동안 스테웰 차관보를 만났고 같은 날 오후에 로버트 에이블럼스 주한 미군사령관 후 70분을 만났습니다. 스테웰 차관보는 김현종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제거해달라는 이야기를 아주 간곡하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자신들이 8월 22일 날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란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일본이 수출 규제에 양보를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회복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일본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참고로 11월 5일 날 서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 다시 이야기하면 수출 규제의 광화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잘못된 상황 판단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한미 관계가 크게 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청와대는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과감하게 수정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청와대의 논리는 8월 20일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측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하겠다. 그것이 청와대의 논리입니다. 결국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가장 큰 패배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미 관계의 손상으로 인한 휴직증은 앞으로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1일 내렸던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그런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